안녕하세요 TV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뭘 들고 나타나가지고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엊그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정선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정선에서 정말 블루베리 여러분들 아시죠? 블루베리가 몸에 좋은 거 블루베리로 뭔가 진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든 어떤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제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아!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요거를 공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협찬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그냥 그분이 농민 여러분들이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어떠한 이득이나 뭐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힘드시기를 좀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농구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이름입니다 이 제품 회사의 이름이고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주력 상품이 이 INB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블루베리가 여러분들 그 눈에 좋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눈에 좋은 것들을 그 같이 첨가해가지고 정말로 그 이 약을 먹고 약이 아니라 이 제품을 먹고요 한 6개월 만에 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인증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남녀는 누구나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저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 제품 구매하시면서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상단에 밑에다가 그 제품에 여러분 주문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콕티비에서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아마 좀 저렴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진짜 우리 농민 여러분들 판로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정말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블루베리 농민 여러분 그 제외하시는 농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뿌듯하게 콕티비 하면서 뿌듯한 기분을 느껴볼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IMB고요 재밌는 영상으로 인터넷 가서 치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,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